자 그래서 재훈은 귀에 십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어떤 소리가 나죠? 스케이트 스케이트! 어떻게 쓰면 될까요? S-K-A-T-E 그렇죠 와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바로 이 A죠 A가 무슨 소리 냈다? A A very good 스케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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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해서 그래서 어떻게 쓰면 될까요? 소리부터? SK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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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그렇죠 자 이제 Y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해줄 일이 별로 없었죠? Y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Y가 내는 소리는 세 가지인데요 Y가 내는 세 가지 소리는 I가 내는 소리하고 비슷합니다 I가 내는 세 가지 소리? I, E, O 그렇죠 I, E, O 그렇죠 Y가 내는 소리는 두 번째 소리까지 똑같아요 Y가 내는 세 가지 소리는 I, E E 짤막 어떻게 알았어? 여기 써있죠? 됐습니까? 선생님 한번 얘기한 적이 있나요? 네 그리고 이 짤막이 처음 들어본 친구들은 선생님 그게 뭐해요? 음악입니다 짤막이 뭐해요? 이거 알텐데 이거 어떻게 읽죠? 잘 몰라요? 이게 예스거든요 예스 예스 본 적 있죠? 네 그렇죠 이게 왜 예스가 되냐면 이는 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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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중에서 E가 됐어 네 그래서 Y가 없으면 소리가 뭔데? S S인데 Y가 얘한테 짧은 짝대기를 줬어 그래서 뭐가 됐어요? 예스 예스 짧은 짝대기 무슨 말인지 알겠죠? 네 그렇죠 이걸 보고 짧은 짝대기 소리를 내는 경우인데 Y가 짧은 짝대기 소리를 내는 경우는 Y 뒤에 A나 E나 I나 O나 U가 온 경우만 Y가 짧은 짝대기 소리를 냅니다 사실 여기 있는 A, I, O, U가 영어의 모음들이에요 모음 짧은 짝대기 붙일 수 있는 것은 이런 모음이죠 O에다가 요 요가 되는 거고 우에다가 유가 될 거고 O에다가 여가 될 거고 O에다가 짧은 짝대기 붙이면 야 야가 될 거고 됐습니까? 그래서 뭐 Y가 들어가는 다른 단어들 Y 뒤에 모음을 놓은 것들 하나 보면 뭐 이런 것들이 YAT 이렇게 있어요 YAT 좀 어려워 보이고 어쨌든 얘가 안 돼 Y 때문에 야 가 됐고요 뭐 소리 안 나고 YAT 이런 것도 있구요 Y가 짧은 짝대기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SKY였습니다 소리가 뭐다? SKY SKY 오케이 선생님 지금 어렵게 해서 하고 있는데 잘 하고 있네요 오 훌륭합니다 그 다음 소리는 SNAKE SNAKE 쓰는 방법은 S-N-A-K-E 와우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좋아요 끝에 소리 안 나는 E가 하는 일 A가 뭐 되게 만들었다? 그렇죠 A 되게 만들었죠 SNAKE SNAKE 선생님 이 단어를 보면 좀 무서워요 그렇죠 무슨 뜻이죠? SNAKE SNAKE 그렇죠 뱀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뱀 안 무섭습니까? 재훈은? 네 어 안 무서워? 네 대단한데 그 다음 얘는 SNOW 쓰는 방법은 S-N-O-W 와우 그렇죠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데 잘 했네요 S-N-O-W 오케이 훌륭합니다 그래서 소리가 SNOW SNOW 오케이 뜻이 뭔지 혹시 알아요 눈 그렇죠 눈 또는 눈 내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SNOW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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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국사람 방금 미국이었고요 그냥 미국 SNOW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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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서 오케이 그 다음 소리 스파이더 스파이더 어렵지 않을까요? 네 S-P-I-D-E-R 오 그렇죠 와우 그렇죠 I가 이렇게 I가 되고 있고요 여기 끝에 오는 ER은 항상 R 됩니다 스파이더 오케이 소리가 소리가 뭐였더라? 스파이더 그렇지 갑자기 까먹을 수 있죠 스파이더 스파이더 오케이 뜻도 아나요? 거미 그렇죠 스파이더맨 알죠? 네 그렇죠 거미인간이란 뜻인가 봐요 스파이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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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네요 영국사람들은 ER 소리를 잘 안 내주는 것 같네요 오케이 혀를 이렇게 뒤로 말아넣기가 싫은가봐 귀찮은가봐 하지만 미국사람들은 ER 소리를 잘 내주고 있죠 스파이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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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해서 소리는 스 스 쓰는 법 스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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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N E 오우 그렇죠 소리야 나는 E가 O가 뭐 되게 만들었다 O 내 이름을 불러줘 O 되게 만들었죠 스톤 소리는? 스톤 스톤 뜻은? 돌멩이죠 스톤 미국 사람 스톤 시켜보겠습니다 스톤 스톤 오케이 영국 사람도 시켜볼게요 스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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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네요 됐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소리가 스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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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어려울텐데 스톤 오우 그렇죠 선생님 뭐 때문에 어려울거리가 아니냐면 이것 때문에 어렵다고 그랬죠 오 아 소리 될 수 있는거 뭐 에이도 아 될 수 있구요 그 다음에 오우도 아 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오우가 오우오 아 오 스톤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소리가 스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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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뜻은? 멈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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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지 멈춤 어떤 뜻이죠? 미국 사람들은 분명히 스탑 이럴거구요 스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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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영국 사람들은 스톱 스톱 이릅니다 스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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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국 사람들은 오우가 아소리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영국 사람들은 오우는 오소리밖에 못 낸다고 생각해요 스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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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라고 읽는다고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톱 이겼습니다 얘는 어떤 소리 좀 어려워 스멀 좀 어려워서 선생님이 설명을 많이 써왔어요 어떻게 쓰죠? 스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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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더 입을 동그랗게 만드는 느낌들죠. SMOKE! SMOKE! 이러죠. 오케이. 그 다음 계속해서. 얘는 어떤 소리될까요? SMILE! SMILE! 오케이. 자, 이 친구 쓰기 시험에서 틀렸네요. 오케이. 하나 틀렸는데 얘를 틀렸어요. SMILE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? SMILE 어, 이렇게 쓰면 SMILE! SMILE! 이건 SMILE이에요. I가 I 되려면 I가 내 이름을 불러줘. I 소리내려면 여기? I 그렇죠. 이게 SMILE입니다. 알겠습니까? SMILE! 볼까요? SMILE! 그렇죠. SMILE이 아니고 SMILE 했어야 됐어요. 오케이. 그래서 이 친구는 소리가 뭐다? SMILE! SMILE! 그렇죠. LL 아니에요. 그랬습니까? SMILE. SMILE 뜻도 안 와요? 미소. 그렇지. 미소. 그랬습니까? 파하하하! 이렇게 웃는 거 말고요. 살짝 웃는 거. SMILE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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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죠. I가 I 되고요. 그 다음에 영국사람? SMILE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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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네요. 오케이. 훌륭합니다.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